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백세역사유적지구 개별팜투어입니다. 아들이 비지트코리아라는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부여왕릉원입니다. 부여왕릉원은 사비도읍기 왕과 왕족이 묻혀있는 무덤의 양식을 말합니다. 부여시장 맛집에도 같지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표시가 보이십니다. 사비시기에 석재가공기술이 발전하여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구식돌방무덤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아치형으로 만들던 무덤을 사각형으로 변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양식은 신라와 일본까지 전해져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무덤양식을 추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백제인들의 훌륭한 석재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분 벽화도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왕릉에 모셔진 왕족들의 명복을 빌렸던 사찰도 보입니다. 중앙시장에 갓 나왔습니다. 부여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의 맛집에 갔지요.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추김치라 먹는 순댓국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여 나성입니다. 부여 나성은 수도를 방어하는 6km의 성곽입니다. 수도를 방어할 뿐 아니라 수도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상징적인 경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산지 구간에는 판촉 공법을, 저습한 평지 구역 구간에는 구역 공법을 사용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축조 기술을 사용했지요. 또 뛰어난 백제의 기술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을 우리에 맞게 사용한 기법입니다. 일본으로 전해져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에서 전해져서 전해진 구간은 중국의 성곽과 발견, 이는 중국의 성곽을 나눠요. 국내산 고춧가루를 방어하는 상징적인 방어하는 상징입니다. 한국의 성곽이 장관으로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발견했습니다.